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. 기회가 왔으니까, 상황이 왔으니까. 오늘 진짜 붙여야겠다. 105은니? 어? 이렇게 대놓고? 네.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전혀 모르겠어요. 저 첫인상 어땠어요? 나 이렇게 했어. 잘했지? 채웠어요. 내 옆에 왔으면 좋겠다. 좀 안 좀 꽂혔어요. 빨래도 내게 해주시네. 혼돈이. 착각한 건지 아니면 맞는 건지. 늦지 않았다면 좋을 것 같아요.